안녕하세요. 플레이스테이션 전세계 5억대 판매를 축하드립니다. 제 앞에는 현재 보유중인 플레이스테이션2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사주신 플레이스테이션2 1주년 패키지로 기존 플레이스테이션2의 구성품과 게임, 그리고 영화 DVD를 추가했습니다. 슬라이 쿠퍼와 피파 월드컵을 비롯한 스포츠 게임을 통해 처음으로 즐겼고 친구들과 같이 다양한 게임을 즐기면서 혹은 뒤에 설치한 이더넷용 네트워크 어댑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즐겼습니다. 지금은 와이파이 연결으로 즐길 수 있지만 당시에 콘솔에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하는 게임이 어색했고 신기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벤트를 떠나서 전세계 5억대 중에 한 대와 함께 했다는 점에 감회가 새로운 마음과 재밌게 즐겼던 시절의 고마움과 진심을 담아 축하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2를 꺼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겼습니다. 저에겐 이벤트 당첨 운이 없지만 만약에 운이 닿는다면 플레이스테이션4와 함께 과거의 플레이스테이션2와 함께 했던 그때 그 감동을 현재도 즐기고 싶은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